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본 제도 소개 영상은 2022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영상입니다. 본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사업 배경과 추진 내용, 벤치마크 대상 제품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배경입니다. 국제사회 탄소중립 대응 정책 및 제도에 따른 국내 대응을 살펴보고 본 제도의 도입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화면은 탄소중립 개념의 등장 배경입니다. 전 세계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인 1850년에서 1900년 대비 2020년 약 1.2도씨가 상승하였고, 다양한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률을 1.5도씨로 억제하기 위해 대기종 탄소를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국가별 탄소중립 선언 현황입니다.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각종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함에 따라 국제사회 움직임에 발맞추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중요성은 국제에너지기구인 IEA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2050년 탄소 감축 수단 가운데 에너지 효율 향상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이 37%를 차지한다는 분석 결과를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에서 필수적인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현행 정책 유지 시나리오와 지속가능 개발 시나리오를 비교한 그래프이며, 각종 효율 향상 유도 정책 추진 시 글로벌 에너지 원단위가 약 15%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며,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 정책을 통해 원단위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과 유사한 국가별 산업 부문 원단위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미국에서는 에너지 스타 플랜트, 에너지 스타 챌린지, 베러 플랜트, 셉 등 다양한 효율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두 자발적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일본에서는 사업자 등급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자발적 참여 방식이 아닌 규제 성격의 의무 제도입니다. 효율 개선 실적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그 외에도 독일이나 캐나다에서도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새롭게 도입되는 에너지 효율 목표 관리진은 일본 제도의 형태와 가장 유사함으로, 일본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공업 부문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위해 2016년부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게 에너지 절감 정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실적에 따라 평가하는 사업자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에너지 절약법을 근거로 5년간 평균 에너지 원단위가 연 1% 이상 저감되었는지, 벤치마크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S, A, B, C 4단계로 등급을 평가합니다. S등급으로 분류 시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대외 공표가 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으며, B등급으로 분류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현장 조사 결과 에너지 절감 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C등급으로의 분류, 개선 이행 권고, 제지 조치 등 4차례의 순차적 조치 단계를 통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정책 동향을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됨에 따라 산업계의 감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상응하는 에너지 효율 향상 유인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2015년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1998년부터 VA라는 자발적 협약을 운영하던 중 온실가스 규제 시행으로 2009년에 중단되었으며 이후 다시 2015년 에너지 경영성과 평가제도, 2017년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2020년 자발적 에너지 효율 목표제 등 다양한 에너지 효율 향상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은 자발적 참여 방식이었으나 최근 탄소중립 목표 등과 관련하여 더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 하에 산업부에서는 의무적 참여 방식인 에너지 효율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에너지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으로는 온실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산업체 투자체질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에너지 효율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에너지 효율 목표 관리제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목표 관리제는 산업부문에 한정하여 대상 범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전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목표 설정 단위는 에너지 효율 목표 관리제는 법인 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법인 또는 사업장 단위로 지정되며 에너지 효율 목표 관리제는 에너지 원단위 개선율 또는 벤치마크 목표 수준 달성 여부로 평가하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총량으로 할당량 달성 여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에너지 효율 목표 관리제는 별도의 기준 연도 없이 직전 5년간 평가 대상 연도로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3년간 기준 연도를 설정하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권의 구매, 이월, 차입 등의 유연성 메커니즘이 있는 반면 에너지 효율 목표 관리제는 사업장 내부 효율 개선만 인정되지만 평가 등급에 따라 ESG 지표 활용 및 정부 융자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신규 도입되는 제도인 에너지 효율 목표 관리제의 절차와 각 절차별 추진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처럼 산업부문 원단위 실적 조사, 이행 실적 검토, 실적 평가, 대응 및 조치의 4가지 단계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먼저, 직전 5년 연속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에너지 사용량 신고서를 통해 사업장별 에너지 원단위 실적을 제출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사업장 단위로 제출한 에너지 사용량 신고서를 검토하고 법인 기준으로 원단위 또는 B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S, A, B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 효율 개선 성과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평가 지표 수준을 만족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제도 이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제도의 참여 대상 기준과 평가 지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도의 참여 대상은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부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입니다.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 신고서 제출 대상이면 본 제도의 참여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제도에서 평가 지표는 에너지 원단위로 사업장 내에서 생산하는 주요 제품별 에너지 사용량을 제품 생산량으로 나눔 값으로 정의합니다. 이행 실적 검토 및 평가 방법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업종별 담당자가 제출하신 증빙 자료, 예를 들어 에너지 사용량, 제품 생산량 등을 확인하여 데이터 정합성을 검토합니다. 데이터가 누락되었거나 입력 오류로 의심될 경우 보완 요청을 드릴 예정이며 제품별 연두별 에너지 사용량 원단위 DB를 구축하고 제품별 연두별 개선률을 도출합니다. 원단위 개선률에 대한 평가는 원단위 개선목표 달성과 벤치마크 목표 달성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원단위 개선목표 달성 또는 벤치마크 목표 달성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인 원단위 개선률은 직전 5년간의 에너지 원단위 기하평균 개선률을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5개년 원단위 개선률의 기하평균 값이 최소 1% 이상일 경우 목표 달성으로 인정하며 초기 연도인 2022년의 경우에 하나여 직전 2개년간의 개선률을 활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품 및 사업장이 다수인 사업자의 에너지 원단위는 제품별 원단위 개선률에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 비중을 가중 평균하여 도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인 벤치마크 목표 달성은 지정된 업종과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 하나여 벤치마크 수준 이상인 경우 목표 달성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기준 벤치마크 대상은 철강 업종 중 일관제철, 전기로 일반강, 전기로 특수강 공정에서 조강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 또는 시멘트 업종 중 소성 공정에서 회색 클린커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 또는 석유화학 업종 중 NCC 공정에서 기초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입니다. 해당 제품의 자사 원단위가 벤치마크 수준보다 더 좋은 경우 목표 달성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때 BM 대상 공정이 사업장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상 차지할 경우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급 부여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급은 매년 평가를 통해 S, A, B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평가 지표 수준을 만족하는 사업자는 S 등급을 최근 2년간 원단위 개선율이 연속하여 악화되었거나 해당 연도 원단위 기하 평균 개선율이 5% 이상 악화된 사업자는 B 등급을 이외에는 A 등급으로 평가됩니다. 벤치마크 대상 사업자의 등급 평가 기준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된 벤치마크 공정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이 사업자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벤치마크 대상에 해당됩니다. 벤치마크 대상이 기준을 달성하면 S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벤치마크 공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50% 미만인 경우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벤치마크 목표를 미달성했거나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원단위 개선율을 평가하여 1% 이상인 경우 S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대상 사업자의 목표 달성과 미달성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벤치마크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경우이며 벤치마크 대상인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 합계가 50% 미만이므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원단위 개선율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원단위 개선율이 1% 이상일 경우 S 등급을 1% 미만일 경우 A 또는 B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벤치마크 대상인 전기로 일반강 공정의 에너지 사용량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상이고 벤치마크 수준을 달성한 경우이며 S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세 번째 예시는 두 번째 예시와 같이 전기로 일반강 공정의 에너지 사용량이 50% 이상이지만 벤치마크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단위 개선율이 1% 이상일 경우 S 등급을 1% 미만일 경우 A 또는 B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본 사업의 사업자 등급 평가를 위한 추진 절차를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의 사업 추진 절차와 같이 제출하신 에너지 사용량 신고 데이터와 증빙 자료를 취합하여 검토 후 사업자의 예상 등급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로 S 등급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3자 검증을 실시하게 되며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전문가가 현장 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등급이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및 사후관리 단계입니다.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대상 사업자가 되면 KESG 가이드라인에 따라 에너지 효율 부문 지표로 활용할 수 있고 용자나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우수 사업장 인증 홍보, 포상 및 해외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목표를 이행 중인 사업장이나 목표를 미달성한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기술 지원단을 통해 사업자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벤치마크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에너지 효율 수준이 우수한 사업장은 효율 수준이 낮은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 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도에는 우선 아래의 3개 업종 5개 제품에 대해 벤치마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벤치마크 대상 사업장은 벤치마크 수준 이상 달성 시 S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철강과 석유화학 등 다비초 업종에 대한 저탄소화를 지향한다는 점과 다양한 공정에서 효율 개선 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달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은 시범사업 기간으로 2022년에는 직전 2개년인 2020년에서 2021년 실적을 2023년에는 직전 3개년인 2020년에서 2022년 실적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24년부터는 직전 4개년인 2020년에서 2023년 실적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직전 5개년 실적을 활용하여 이행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량 신고 전산 시스템과 에너지 효율 목표관리제 전산 시스템을 상호 연동하여 각종 통계 자료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또한 벤치마크 지표는 3년 이내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 고도화된 지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본 제도 운영에 있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제도를 통해 S등급으로 평가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KESG 가이드라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자발적인 ESG 경영을 선언하면서 통일되지 않은 ESG 평가 지표에 대한 문제 및 국내 산업 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 실정을 고려한 KESG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기본 진단 항목 이외에 에너지 효율 지표 내용을 반영한 추가 진단 항목을 개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및 최근 5년간 원단위 평균 변화율을 기준으로 5개의 단계별 배점을 통해 성과를 점검할 수 있으며 각 조직의 장치와 공정의 에너지 효율 관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참고자료 벤치마크 대상 정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제품 중 철강업종의 일관제철 공정 벤치마크 지표는 공정 적용 부분의 총 에너지 사용량을 조강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서 제품 생산량은 전로에서 연주 공정에서 생산되는 조강 생산량을 기준으로 벤치마크 경계를 설정합니다. 철강업종의 전기로 공정도 동일한 기준으로 벤치마크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열연 공정 등 후가공 공정, 산소 제조 공정, 수처리 공정은 에너지 사용량 경계에서 제외하고 설정합니다. 시멘트 업종의 소송 공정은 공정 적용 부분의 총 에너지 사용량을 회색 클린커 생산량으로 나누어 벤치마크 지표를 설정하며 회색 클린커 소송 시설에 투입되는 에너지 사용량까지를 벤치마크 경계로 설정합니다. 석유화학 업종은 NCC 공정에서 생산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다제품 생산 공정의 총 에너지 사용량을 기초화학 제품 생산량, 총합산으로 나누어 벤치마크 지표로 설정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효율 목표제의 도입 목적과 개요에 대하여 소개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호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